구단 차원에서 사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최진수가 길게 붙였습니다 박스 한쪽 수비 헤딩 더 빨랐습니다 머리도 안 왔어요 이민수 오른쪽을 열어줬습니다 가만솔 했다 골 다시 리더하는 득점 주인공은 교체중대 고석입니다 지금은 가만솔의 크로스가 나왔고요 저희가 높이가 있는 고석을 투입해서 그런 찻을 노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고석의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석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심장을 활용해서 이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고석 선수는 다른 헤어밴드 차고 있었거든요 고석 선수 헤어밴드 다른 분들도 후배해야겠어요 지금 골에 넣었어요